이 세상의 아기의 모습 장조주께서 피존물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이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강생의 신비로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오늘을 경축합시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들어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예루살렘의 폐허드라 다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 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에 걸쳐 여러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마다드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금 요한보금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람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찬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위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며 애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분께서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위의 후칭들보다 심오한 예수님의 정체를 개시하며 성자 강생의 신비를 한층 더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한처음의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한처음은 세상이 창조되던 한처음을 훨씬 앞서는 시기 곧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한처음입니다 말씀이신 분께서는 그러한 한처음의 순간에 생겨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은 하느님과 늘 함께 계셨으며 그분도 하느님이셨습니다 곧 아버지 하느님과 가장 가까우신 외하드님이신 성자 하느님이셨습니다 성부의 창조사업에 동참하시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생명을 지니신 분으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곧 말씀은 당신을 통하여 창조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모든 은총의 원천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이시고 하느님이시며 빛으로 정의되시는 분께서 오늘 이 세상에 몸소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찬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본 모습대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시어 곧 인간의 육을 취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사람이 되신 당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하셨습니다 구유에 누워 곤히 잠든 이 아기는 이처럼 놀라운 신비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초라한 마국간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 영광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다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연금의 영광을 보았다